세계 최초 논드렁 쇼케이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믿고 듣는 가짜 친구 여자친구! 논드렁 쇼케이스는 뭐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지? 알지 알지. 일단 걱정이 되네. 황병이 빠졌으니까. 나는 어떤 노래인지 소은이한테 물어볼 거야. 저번에 애플 알려줬잖아. 알려줬잖아. 저희 신고 애플은요? 간단하게 몇 자야? 몇 자요? 소은이 얘기해줄 것 같은데. 제목 얘기 안 해도 몇 자만 알려줘. 이제 안 넘어가요. 이제 안 넘어가요. 길진 않지 제목이. 간단해요. 노래에 있어 없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바로 맞출게. 첫 소절부터 좋다. 이번에도 애플만큼 인기 있겠는데. 어머머. 다 보자. 밤이 시작 돼. 새롭습니다. 진짜 날 위한 The First Bay G. aw. 내 신축축받게드 그레인 날 위한 축배를 나 모든 뜻은 돈 지루해 이젠 다 진짜 룰 타고 날아볼래 지루하지 마 웃이진 않아 My love is waiting for you For you! For you! 무슨 for you야?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I'm a fairy tale I'm a tip top, tip top Bring my heart Bring my heart, bring my heart 춤이 참 예쁘네 I'm a tip top, tip top I'm a tip top, tip top Feel so hot 빛이 좌우 꿈이 됐고 거짓도 진실도 될 수가 있어 그쵸 원하면 원하는 대로 기쁨과 슬픈 그대로 넌 내가 될 거야 불꽃은 비고 다 빛을 가득해 We can dance and dance one night again I'm a tip, tip top Hey anna And in my heart me rod Have Don't 거짓 입 마이 화면 안 했지 먹고 먹고 날을 위한 춤을 춰 나는 틱톡 틱톡 feel so hot in the midnight in this midnight 불꽃의 천 Davin 다시 태어나서 나라 My life is waiting for you FU OU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영어가 약한 뒤. 아이고 나도 뭐해! 들으셨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곡 너무 좋다. 아주 기가 호강을 하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약간 광고 같은 걸 좀 노렸네. 왜? 어디? 어디? 저희 뭘? 틱톡 틱톡 내가 맞추고 싶은데? 틱톡 틱톡 내가 뭔가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포유! 포유! 땡땡땡 아 그러면 그 Feel so good 아니 Feel so hot 애들 표정을 보고 얘기해요. 영 신명한 표정이네. 아이고 일주일 가자 일주일 가자.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아 이 부분 난 처음 시작이 너무 좋네. 아이고 은하가 부르는 부분이구나. 오프 모든 듯은 또 지루해이 찢다 지자를 타고 날아 볼래 뭐라 볼래? 아 아 마이 랩 is ready for you 포유! 아니 포유가 아니라잖아 이거 왜 이렇게 집착을 해요? 고마! 고마! 고!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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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야 그릇이러 갈 거야 진짜? 야 너무 쉽다 야! 진짜 레알 망토? 대박 애플에 이어서? 애플에 이어서 망토? 망고? 망고? 대박! 우와 회장님! 얘들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바로 맞출게 아니요! 바로 맞추지 마시죠 아니야 맞출 거야 조금 더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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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네 글자야 애플 망고 저기에 자음이랑 모음이 다 있어요 물 하나를 빼면 되는데 거기서 이게 있잖아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 너 망고라고 했잖아 너가 망고라 그랬어? 아니야 망고 진짜 망고처럼 해 망고처럼 해 망고처럼 해 망고 엄마 너 자꾸 그럴 것이야 언니 해봐 언니 해봐 망고 아니 저기 망고야 아 망고랄게 망고야 아 망고랄게 망고야 아 망고랄게 강아지 써요? 맞고 야 근데 네 글자는 맞지? 아니요 두 글자예요 현대판 마녀 마녀? 망고가? 근데 진짜 낯설 수도 있는 게 저도 처음에 듣고 아 이런 단어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 거네? 네 저희도 몰랐어요 야 그냥 너희들이 크게 한 번 외쳐줘 네 네 저희 부르면서 할게요 그럼 언니 언니 싸도 이말로 마고 마고 네 힣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하나 OK 마고! 마고! 솔직히 이거 아시겠죠? 아니 들었어 마고라고는 들었는데 마고라는 게 있어? 마귀 아니야? 마귀? 마곶! 마..마곶? 오! 노노노! 선배님 저희 노래엔 받침이 없습니다 미흐기흐! 와우! 와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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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마귀 아니 선배님 그만! 아! 아! 한 번만! 짧게 그 부분만 다시! 하나 둘 셋 마고 마고 나를 위한 춤을 춰 마고 마고 하나 둘 셋 마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망고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도 망고가 더 좋아해요 애플이 나왔으니까 이번 노래는 망고 딱 맞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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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니 알아봐 아직은 날! 흔들리지 않을 단위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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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춤을 춰 마고 나의 티타타타타 우리 춤 하나 배워서 우리도 회장님 같이 춤을 추면서 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돌리잖아요 이거를 위에서 돌리시고 다리만 좀 뻗으면 그냥 끝이에요 오! 그거예요! 오! 그거예요! 오! 그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춤으로 가자 시작! 마고 마고 심판을 봐 지금 날 마고 마고